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미틀 맞아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송년인사를 통해서 2015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시민 여러분들께 보내는 송년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시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을미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한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메리스 사태 등 국민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 역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새로운 동구의 백렬을 열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 씨앗들이 내년에는 잘 열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이시만 동구민 여러분들이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2015년 마지막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만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시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2015년 한 해 많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메리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구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제7의 대전 효문화 뿌리치기와 중교로의 신선한 변화, 대흥동 골목의 예술 공간 그리고 부사동 주민의 마음을 담아낸 문화마을 조성 등 원도심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유권자 대상, 8월에는 2015년 행복 대상, 12월에는 시민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겸손한 마음으로 대전 중구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만 서구 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금년 한 해는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드림 릴레이를 시작으로 서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차근차근 준비한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금년 여름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여 전직원이 밤낮으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낸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있다면 알차게 마무리하는 의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보냐면서 주변의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뜻깊은 연말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성구청장 허태정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메르스 사태, 여름 가뭄 등 여러가지 재난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국민들은 하나된 힘으로 재난을 극복해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CNB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가정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34만 유성구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존경하는 CN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덕구청장 박수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여름 전국을 휩쓸었던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구는 주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비롯하여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통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새롭게 건설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 대덕 건설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는 주민의 성원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